안녕하세요 히야입니다 이번 시간은 텀블러 파우치의 디자인을 확인하고 클래스에서 배우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텀블러 파우치는 안감 있는 형태의 조리개 파우치입니다 조리개 끈을 옆 고래까지 끼워 넣어 손잡이로 활용할 수도 있고 따로 끈을 연결하여 편하게 손목이나 크로스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감이 겉감보다 조금 작은 형태로 텀블러가 들어가도 처짐이 없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앞 포켓, 뒷 포켓이 있어 빨대나 칫솔 등 간단한 소품을 같이 넣어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번 클래스를 통해 배우시는 내용은 안감 있는 파우치 만드는 방법 옆 고리 만드는 방법 조리개 부분을 파우치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텀블러 파우치의 디자인과 클래스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텀블러 파우치의 재료를 확인하고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